상축불로 놨습니다 남부쪽엔 이런다 하는데 연습하는 장이 있구나 앞으로 싱글라운딩 입니다 나는 넘치고 네 모자라고 바위 떨어져 얼마나 큰가 하는지 안했을때는 떠볼래 마차 아프다 아프다 아니 왼쪽 벙크 나무솝으로 뚫고 들어가 아프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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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넘어갔다 끝이야 여기는 드라이브 짧게 져갖고 토온이 안되겠네 아 아 조금 짧았다 세큰이 안맞네 와 아따 기네 370인데도 저도 그래 아 산숲이 와 아따 안예렸나 그래도 바람 좀 불어줬네 눈에만 좀 비켜줘야 되겠다 아 아 운동하고 쓰레기 호우는게 되네 아이고 아 처음에 거리를 너무 많이 생각했구나 50위 아이였네 50위 와 물어보고 할까 감사합니다 왜 그러냐 어림없네 어림없네 어 잘 빠져나왔다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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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그러니까 어 아 아 아 잘파요 뭐 아무튼 뭐 건실까지 가시고 바로 교대 대체 라이를 모르겠어 라이를 아 약간 오른쪽 보셨죠? 아 근데 끝에 약간 틀었더만 야 아 까봐 선생님 일단 대기 네 내가 먼저 할게 좋네 뭔데 내가 하지 꼴산 뺐는데로 약해 나는 넘치고 네 모지라고 나이스 파 나이스 파 그냥 오케이 오케이 나이스 저것도 안 들어가 안들어가기 천하로 안들어가 안들어가